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하에게 증언하여 이리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오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하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리아가 본 환상 가운데 네 번째 환상인데요. 오늘 환상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오늘 환상은 참 아름다운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하에 대한 환상인데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씻기기 위해서 지성소에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자세를 드리고 용서함 받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누구보다도 정결한 사람이어야 하죠.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하는 사단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친망하세요. 대제사장 여호수하가 억울하게 사탄에게 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대제사장 여호수하를 한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대제사장을 표현한 표현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하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대제사장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오늘 나오죠. 대제사장은 정결한 옷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인 여호수하는 오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인데 정말 낮은 자리 더러워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리에서 사역을 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부정하다는 죄에 얼룩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고발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여호수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장면이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사절 말씀이에요. 여호하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은 여호수하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셨을 때 어떻게 얘기하셨죠? 내가 내 죄악을 깨끗이 씻어버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죠. 저는 스가리아 말씀 중에 이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이 있다. 너 자격이 있다. 말씀하시며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이 있다. 말씀하시며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몇 주 전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는 그래도 이상하지 않는 목사인데 한 곳에서만큼은 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학부모 모임에도 거의 가지 못하고 학교 행사에도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학교에서는 저는 이런 부모였더라고요. 불량 부모였더라고요. 말씀을 부탁을 받았는데 불량 부모인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요청을 받고 두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분은 누구냐면 저희 아들을 담임하는 담임선생님. 그분의 닉네임이 조각쌤인데요. 저희 아들이 코로나19로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노트북을 가지고 수업하는 일이 컴퓨터를 가지고 수업하는 일이 많았는데 노트북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바로 선생님이 노트북을 들고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학교에서 가족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그 마라톤 대회를 하려면 한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 원칙이 뭐였냐면 학교에서 나눠준 유니폼을 입고 가족 모두가 마라톤에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교장선생님이 복정료까지 저희가 입을 옷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이 말씀을 욕청받고 거절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두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트북 고장났을 때 그 노트북을 바로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저희 아들의 담임선생님 그 조각쌤 그리고 마라톤 대회를 위해서 저희 가족들의 유니폼을 신이 가지고 오신 교장선생님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아들에게 중학교 1학년 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느 선생님이 가장 좋으냐 제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교장선생님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은 우리랑 아무 상관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교장선생님이 제일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마라톤 유니폼을 받고 나서 이 아이가 왜 교장선생님을 좋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을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어요. 아 이게 은혜이지 자격 없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 두 분이 생각나니까 도저히 일정도 있었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요즘 제가 스가리아설을 11월 말까지 전하면서 밴드에서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제목 예전에는 말씀을 전할 때 들리게 하는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들릴 수 있는 설교자가 되었으면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들리는 설교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움직이는 설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주의 종이고 싶다. 진실한 설교자로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시작할 때 자격 없는 불량 학부모가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학교에서 2주 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격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앞에 자격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 자격은 누가 결정할까요? 그 자격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우수와는 그냥 한 사람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우수와의 죄를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격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아무리 부족하고 악한 자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 인생은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새로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완성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히세요. 그 아름다운 옷이 어떤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는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오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아름다운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한 분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표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하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망군의 여호하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분명하게 제거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호수하를 비롯한 여호수하와 함께한 이들에게 예표의 사람이라고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표의 사람들 누구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도 여호수하처럼 바로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이죠. 증인들이 사는 길 어떤 길입니까? 증인들의 삶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펼쳐지는 삶이 있어요. 그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하나님은 스가리스 오늘 말씀을 통해 10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10절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화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도에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별로 감흥이 안 되시죠. 이게 뭐가 좋은 뜻인지 생각이 안 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평화를 의미하고 무화과나무는 부족함 없게 하시는 넘치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서로 초대하고 계세요? 평화가 있는 곳 풍성함이 넘치는 곳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서로 초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있고 부족함이 없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함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너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다 말씀하시며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정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임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절 말씀 붙잡고 먼저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제약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심령에 자격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그 자격있다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살아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모든 우리의 짐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누려지는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놓는 하나님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있다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힘이 하나님 십자가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탄단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우수하야 너는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우리 두 번째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되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구원 받길 원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순종하며 예표의 사람들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증거하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십년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열방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열방에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열방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십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사람들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하나님 탐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십자가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으로